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 소셜네트워크와 스머프의 만남 이미 아이폰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스머프 빌리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스머프 빌리지는 스머프들을 모아 스머프 마을을 만들어가는 소셜 게임 앱인데요. 앱을 실행하시면 작고 귀엽게 표현된 스머프 마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스머프 빌리지는 파파 스머프의 지위 아래 필요한 건물을 짓고 농작물을 키우며 스머프를 늘려가면서 경험치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경험치로 레벨이 올라가며 더 많은 건물 짓기와 업그레이드 등으로 게임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스머프 빌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력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농작물 재배나 건물 짓기 등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게임이다 보니 농작물이 재배되는 시점에서 꼭 수확을 해주셔야 하는 부담감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사랑스러운 스머프들이 열심히 읽은 농작물을 수확할 땐 기쁨도 두 배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면 페이스북으로 연동하여 친구를 추가하고 아이템 등을 선물해주거나 랜덤으로 다른 스머프 빌리지를 방문하여 어떻게 건물을 짓고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머프 베리를 구매하면 다양한 건물과 다양한 스머프를 빌리지 안에 소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더욱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스머프 빌리지 여러분도 지금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